인간의 성장은 주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사람은 관계와 함께 나이를 먹어가는 것이다. 사람에게는 다섯 종류의 나이가 있다. 달력이 한 장씩 넘어갈 때마다 먹는 달력 나이, 결혼할 나이 등과 같은 사회적 나이, 노인인데 체력이 20대 같다 하는 신체적 나이, 스스로 느끼는 자각적 나이,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심리적 나이가 있다. 심리적 나이란 나잇값을 하는 나이다. 나이만 먹었다고 어른이 아니라 나잇값을 해야 어른이 되는 것이다. 모든 정신질환의 증상은 어른이 나이에 맞지 않게 아이같이 느끼고 행동하는 것이다. 책 읽는 다락방의 죄입니다. 살다 보면 참 별나다 싶은 아이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유난히 화가 많은 사람,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 조급한 사람, 잘난 채를 시도 때도 없이 하는 사람 등 누구에게나 조금씩은 갖고 있는 면이기도 하지만 유독 그런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격은 어떻게 형성되는 걸까요? 그냥 원래 그렇게 생겨먹은 사람이어서 그럴까요? 오늘은 책을 통해서 나 자신과 이웃을 좀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출판사 비전과 리더십에서 펴낸 30년 만에 휴식입니다. 저자인 이무석 박사는 정신과 전문의입니다. 전남대에 정신과를 창설한 김성희 교수에게 정신의학을 배웠고 그 후 영국 런던 대학과 미국 샌디에이고 정신분석연구소에서 연수를 했습니다. 국제정신분석학회장을 역임한 런던 대학의 샌들러 교수 외에도 세계적인 정신분석가들에게 정신분석을 배웠습니다. 정신분석회로의 초대를 집필하기도 하셨고 번역서도 다수 출간하였습니다. 이 책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봄직한 사람들입니다. 나일 수도 있고 직장 상사이기도 하고 내 남편, 내 아내이기도 할 만큼 흔히 볼 수 있는 증상과 성격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외부적으로는 성공했으나 내면적으로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내면 세계를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자는 아주 쉽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줍니다. 이 책은 1장 성공했지만 성공하지 못한 휴 이야기 2장 우리 안에도 어린 휴가 있다 3장 세상의 휴들에게 이렇게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가운데 휴를 중심으로 한 에피소드들과 다른 챕터에서 고른 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능한 트러블 메이커 휴 정신치료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 중엔 직장인들이 꽤 많다. 그들의 근무 시간을 피해 치료 스케줄을 잡다 보면 나의 출근 시간은 보통 새벽이 되고 퇴근 또한 저녁 8시 이후가 된다.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다. 아직 환자와의 약속 시간이 되지 않았는데 누군가 똑똑 노크를 했다. 김휴 씨였다. 정신치료를 받았던 사람이 다시 찾아오면 나 같은 정신과 의사들은 걱정에 합선다. 또 문제가 생겼나?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단 그의 얼굴이 밝아서 안심이 되었다. 그는 부끄러운 듯 머뭇거리며 도시락을 건네주었다. 회의 때문에 아침을 굶고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주려고 도시락을 샀는데 내 생각이 났다고 했다. 이런 행동이 아직 그에게는 익숙지 않은 것 같았다. 병원에 다니고 있던 얼마 전까지만 해도 휴는 매우 우울했다. 사장이 사직을 권고했기 때문이었다. 똑똑하고 유능해서 초고속 승진을 해온 휴에겐 날벼락 같은 일이었다. 뜻밖의 배신감에 절망하고 분노하던 휴는 사직 권고를 받은 날 저녁부터 설사를 시작했다. 설사는 멈추지 않았고 급기야 체중이 5kg이나 빠졌다.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해보았지만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휴는 탈진한 상태에서 내과의사의 권고로 정신과를 찾았다. 원인 모를 설사가 아니었다면 나와 휴는 만날 수 없었을 것이다. 휴와 얘기를 나누면서 나는 그가 권고사직을 당한 이유가 회사의 트러블 메이커였기 때문이라 생각했다. 내가 보기엔 그의 대인관계가 지나치게 경쟁적이고 공격적으로 보였다. 안타깝게도 휴는 자기 대인관계의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죽어라 이랬는데 쫓겨나게 된 것에 대한 배신감과 억울함에 분노하고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원인 모를 설사까지 겹쳐 완전히 침체되어 있었다. 열심히 살았는데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맞았어요. 그의 열심이가 오히려 그를 불행으로 몰고 간 것 같았다. 열성이 그를 삼킨 것이다. 본인도 자신에 대해 혼란스러워했다. 나는 휴의 정신건강이 염려되었다. 자기 회의와 혼란상태는 정신적 위기이기 때문이다. 우울증이나 정신질환이 이때 발병한다. 사람의 정신통합을 유지시켜주는 힘은 자기 확신이다. 자기 주체성이 확실해야 사람은 추진력을 갖고 살 수 있다. 인생만사가 다 선택인데 선택의 주체가 애매해지면 혼란에 빠진다. 자기 회의에 빠지면 어떤 선택도 결정도 내릴 수 없게 된다. 자신감도 없어지고 무력감에 빠진다. 만사가 귀찮아지고 사람들이 두려워진다. 이는 정신적 위기이다. 나는 휴에게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휴는 대기업의 수석으로 합격한 유능한 직원이었고 지금의 사장은 그때 휴가 속한 사업부의 팀장이었다. 휴의 능력을 눈여겨보던 팀장은 독립해 창업을 하면서 휴를 스카우트했다. 새 회사는 빠른 속도로 성장했고 그 중심에 휴가 있었다. 사장은 휴를 절대적으로 신임했고 휴는 최연소 이사가 되었다.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휴는 추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에 매달렸다. 누군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싶으면 윗사람이건 아랫사람이건 휴의 불같은 공격에 견뎌낼 재간이 없었다. 기업이 직원에게 기대하는 것은 그 정도면 된다가 아니라 최고의 실적이야. 처음에는 사장도 휴의 이런 역할을 은근히 즐기고 있었다. 앞에서 대신 채찍을 휘둘러주니 사장에게 돌아올 불만도 모두 휴에게 돌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애써 뽑아온 인재들이 하나둘씩 회사를 떠나겠다고 나섰다. 휴보다 내심 더 아끼는 인재가 있었는데 급기야 그가 휴와는 더 이상 일을 못하겠다며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다. 사장은 이제 휴를 포기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너무 많이 부딪히는 성격 때문에 더 이상 놔두기엔 위험한 인물이라 판단했다. 그래서 휴를 내보내기로 한 것이다. 휴를 처음 본 날 나는 왠지 그에게 호감이 갔다. 세련돼 보이는 외모와 태도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는 자신감 넘치는 말투로 얘기하고 있었지만 덩치 큰 아이와 싸우다 울며 들어온 아이 같아 보였다. 마음 속에서 동정심이 잃었다. 그를 도와주고 싶었다. 치료자의 이런 감정을 정신분석에서는 역전이라 한다. 이런 감정은 환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처음 만났을 때 내 안에서 이런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은 대부분 치유진행이 순조롭다. 그래서 상담을 시작할 때 예감이 좋았다. 휴는 현실적으로 장기간의 상담을 받을 형편이 못되었다. 나는 우선 그의 말을 충분히 들어주고 자기를 충분히 표현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 스스로 마음을 정리하고 이해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경청과 대화의 힘은 놀라운 것이다. 강력한 치유력을 갖고 있다. 나는 되도록 그의 편의에 맞춰 시간을 잡아주었다. 휴 또한 초기부터 나에 대한 감정이 매우 긍정적이었다. 나를 만나는 느낌을 평생 처음 느껴보는 편안함이라고 했다. 정신분석에서는 이런 현상을 전이라 한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누군가를 의사에게서 보는 것이다. 휴는 나를 자신이 원하던 다정하고 이상적인 아버지로 보는 것 같았다. 이런 편안함이 치료에 도움이 되었다. 현대 정신분석에서 전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전이는 무의식에서 그를 지배하는 인물을 보여준다. 담당 의사에게 아버지 전이가 생기면 자기도 모르게 의사에게 아버지를 투사해 의사를 자기 아버지로 착각하고 아버지에게 느꼈던 감정을 느낀다. 프로이트는 무의식으로 가는 지름길을 꿈이라고 했다. 꿈은 꿈꾸는 사람의 속마음, 특히 마음의 소원을 아주 잘 보여준다. 현대 정신분석에서는 전이를 무의식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한다. 전이는 무의식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대단히 강력한 힘도 갖고 있다. 증상을 일시에 제거하기도 하고 악화시키기도 한다. 휴가 마음의 감옥에서 풀려나와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은 이 전의를 통한 자신의 내면에 대한 깨달음 때문이었다. 휴에겐 며칠간 무슨 일이 있었을까? 휴는 비교적 소상하게 자기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휴가 임신된 것을 알자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휴를 지우라고 했다. 한 아이만 잘 키우겠다며 둘째 아들을 낳지 않으려 했던 것이다. 어머니와 할머니의 간곡한 설득으로 아버지는 마지못해 승낙은 했으나 어머니는 휴를 낳을 때까지 할머니 댁에 피신하다시피 지내야 했다. 휴가 태어난 후 아버지는 자신을 닮은 형을 편애했고 휴를 별로 귀여워하지 않았다. 저는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둘째 아들이에요. 아버지는 형을 많이 예뻐하셨죠. 여섯 살 때쯤 할머니가 제게 그러셨어요. 아이고 세상 구경도 못할 뻔했는데 어느새 이렇게 컸구나 라고요. 자신의 출생 이야기를 전해들은 휴는 그래서 아버지가 형을 편애한다고 생각했다. 전근이 잦았던 아버지는 휴를 할머니 집에 맡겨두고 형만 데리고 살았고 해외 근무 때도 형만 데리고 갔었다. 어려서부터 그는 이별 불안에 시달렸다. 휴는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싶지 않아 잘 보이기 위해 무척 애를 썼다. 형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버지의 애정을 얻는 길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공부에 매달려 초, 중, 고 모두 수석을 놓치지 않았다. 형은 아버지가 반대한 결혼을 함으로써 최초로 최초로 아버지의 분노를 샀다. 형은 그 길로 이민을 떠났다. 그때 휴는 형이 떠난다는 섭섭함보다 적이 사라지는 것 같은 후련한 기분을 느꼈다. 저는 아버지가 원하는 여자를 선택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지만 포기했죠. 다행히 아버지가 선택한 여자도 싫지는 않았어요. 대기업에서 지금의 직장으로 옮겨올 때도 휴는 아버지에게 허락을 받았다. 휴는 나를 만나면서 지나치게 나의 비위를 맞추려 했고 나를 두려워했다. 아버지에 대한 감정을 나에게 옮긴 것이다. 약속 시간을 어긴 적이 없었고 항상 최대한 예의바른 태도를 보였으며 자신의 실력과 능력을 모두 인정받고 싶어했다. 그렇게 만나던 가운데 한 가지 인상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휴에겐 힘든 사건이었지만 큰 수확이 있었다. 어느 날 휴가 만나고 싶다는 전화를 해왔다. 나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휴가를 내게 돼 며칠간 만나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신치료를 할 때는 치료자의 신상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그래서 자세한 이야기는 해주지 않았다. 치료자에 대해서 모를수록 치료에는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치료자를 많이 알게 되면 사적인 관계로 흐를 위험이 높다. 치료자와 공식적인 관계일 때 자신을 노출하기가 쉬워지고 그래야 치료가 일어난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전의가 생겨야 전의를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 무의식을 볼 수 있는데 정신분석을 받은 사람이 치료자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면 전의가 받을 수 없다. 오빠의 친구라든지 남편의 동창생이라든지 동아리 선배에게 정신분석적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나와 통화를 하고 난 후 휴는 마음이 복잡해졌다. 엉뚱한 상상이 그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만날 수 없다고? 전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언제나 만나 주었는데 사정이 있다고? 사정은 무슨 사정? 그래 만나기 싫어서 피하는 거야. 왜 내가 싫어진 거지? 이제 지겨워졌나? 어떻게 의사가 환자를 피할 수가 있어? 그게 무슨 의사야? 왜 피하냐고? 휴는 속상하고 화같이 밀었다. 오만같이 생각들이 끌어올랐다. 그러더니 온몸에 맥이 풀리고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 잘난 줄만 알았던 자신이 한없이 무능하고 한심한 사람으로 여겨졌다. 최근 석 달여를 그렇게 의지했던 내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겠다고 하니 큰 기둥을 잃은 듯 했다. 휴도 휴가를 했다. 당신이 나를 버리고 즐기러 간다고요? 어허 그래 보세요. 나도 휴가를 갈 수 있다고요. 나라고 휴가를 즐기지 못할 줄 아세요? 그리고 제주도로 날아갔다. 휴는 일류호텔에 묵으며 골프도 치고 쇼핑도 해보았으나 아무런 재미가 없었다. 며칠을 두문불출하고 침대에서 뒹굴며 지냈다. 집에 돌아와서도 이해할 수 없는 불안과 짜증 불면에 시달렸다. 그러다 잠깐 잠이 들면 휴는 꿈속에서 슬프게 울고 있는 남자아이를 만났다. 아이는 자꾸만 꿈에 나타났다. 누굴까? 잠잠해지는 것 같던 설사증세도 다시 그를 괴롭혔다. 식욕도 사라졌다. 식사를 못해서인지 기운이 쭉 빠지면서 이상한 광경이 뇌리에 떠올랐다. 휴가 중 내가 탄 배가 뒤집히고 내가 물에 빠져 필사적으로 허우적거리는 모습이 나타났다. 고개를 흔들어 생각을 쫓아버렸다. 그래도 자꾸만 나쁜 생각이 떠올랐다. 박사님한테 무슨 불길한 일이 생긴 것 같아. 그래 목소리가 좋지 않았어. 휴가 떠나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어. 뭔가 불안한 일이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어. 그런 적이 없었는데 혹시 몹쓸 병이라도 걸리신 걸까? 그러다가 휴는 자신이 상상 속에서 나를 죽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그런 잔인한 상상에 흠칫 놀랐다. 죽으면 어떡하지 돌아와야 하는데 박사가 없으면 난 누굴 만나지? 불안해진 휴는 나에게 전화를 했다. 나의 생존을 확인하고 싶어서. 나는 전화를 받았고 짧은 대화를 나눴다. 그제야 휴는 안심하며 내가 살아있어줘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월요일 진료 시간에 휴가 초췌한 모습으로 들었었다. 그는 나에게 눈길도 주지 않았다. 입엔 자물쇠를 채운 듯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상담 중에 흐르는 침묵은 당사자가 저항에 부딪혀있다는 것을 보여줄 때가 많다. 나는 휴가 화가 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나는 보통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해 당사자가 자기 내면 세계를 돌아보도록 한다. 그러나 그날 나는 평소와 달리 내가 그를 만날 수 없었던 사정을 설명해 주었다. 사과도 했다. 며칠 전에 미안했어요. 집사람이 갑자기 쓰러져서 입원하는 바람에 바빴거든요. 그땐 너무 급한 상황이어서 길게 설명할 수도 없었어요. 아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휴의 얼굴이 환해졌다. 나는 그에게 넌지시 말을 건넸다. 김이사 지난 며칠 동안 김이사의 감정이 예사롭지 않았죠? 휴는 지난 며칠간의 자기 감정을 되돌아 보는 듯 했다. 휴는 나의 죽음을 상상했다. 그의 상상은 자기를 버리고 형만 데리고 다녔던 아버지가 죽기를 바라는 아이의 마음이었다. 이런 현상은 휴처럼 억압된 분노를 가진 사람에게서는 흔히 나타나는 판타지다. 흥미로웠던 것은 내가 휴가를 떠나자 휴도 휴가를 떠난 것이다. 이렇게 내가 휴가 갔을 때 자기도 휴가를 떠나는 일은 정신치료를 받는 이들에게서 흔히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는 하나의 분리불안 반응이다. 내 휴가 기간 동안 나에게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반응이다. 내가 휴가를 떠나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버리고 휴가를 떠난 내가 죽기를 바란다. 하나의 전이 소원이다. 이성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소원이지만 무의식에서는 이런 소원이 일어난다. 그런 마음의 소원이 여러가지 죽음과 관련된 판타지를 만든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나의 건강을 염려하여 살아서 돌아와주기를 바란다. 휴의 마음도 그랬다. 합리적인 어른의 세계에서는 이런 판타지가 불합리해 보일 것이다. 그러나 휴의 경험은 부정할 수 없는 생생한 것이었다. 내 휴가 기간에 불안과 무기력증에 시달리던 휴의 모습은 보호자를 잃은 아이의 모습이었다. 휴가 때문에 치료를 쉬게 되어 치료자를 만날 수 없을 때 사람들은 흔히 이런 무기력증을 경험한다. 한 여성은 휴가 전 마지막 상담을 마치고 내 방을 나서는 순간 온몸에 기운이 빠져 걸을 수가 없었다고 했다. 겨우 병원 정원에 있는 분수대 앞 까지는 갔으나 거기서 30분 이상을 앉아있어야 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기운이 빠질 이유가 없었다. 나를 만날 수 없게 된 것이 원인이었다. 분리불안 반응이었다. 휴도 같은 경험을 했다. 이성 쪽으로는 그럴 이유가 없는데도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아이가 사랑하는 아버지를 잃는 두려움에 빠져 있었다. 이제 아버지를 볼 수 없겠구나. 그럼 나는 이제부터 어떻게 살지? 이것이 엄연한 휴의 심리적 현실이었다. 실제 현실에서 휴는 다 큰 어른이고 의사는 단순히 휴가를 떠난 것이지만 심리적 현실은 그게 아니었다. 어린아이가 어둠 속에 혼자 버려진 것과 같았다. 그리고 그를 버린 아버지에게 화가 났다. 그러나 표현할 수 없는 분노였다. 분노를 표현하면 아버지는 휘를 미워하고 아주 등을 돌리거나 반격할 것이다. 보복이 두려워서 화낼 엄두도 못 냈다. 다만 공상으로 화를 내볼 뿐이었다. 오늘 상담 시간에 휴는 나에게 화가 났던 것이 풀렸다. 그리고 지난 며칠간의 감정 경험이 이해되었다. 그 경험이 나에 대한 자신의 감정의 근원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 화가 풀린 휴는 지난날의 자기 모습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자기 마음속에 감당기 어려운 적개심을 가진 질투로 성난 아이가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 상처받고 외로워서 두려움에 떠는 아이 바로 자신이 꿈에 본 아이를 휴는 형만을 편애하던 아버지를 원망하며 살아왔다. 무의식에서 휴는 늘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아버지 나도 형보다 잘할 수 있어요. 정말 인정받고 싶었다. 그래야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래서 그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공해야 했고 자신은 물론 함께 일하는 동료 직원들을 닥달할 수밖에 없었다. 공부벌레 일벌레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성공하지 못하면 끝이다. 아버지는 나를 외면할 것이다. 휴는 실패와 외면 이후에 닥쳐올 심리적 현실이 몹시 두려웠다. 그러나 실제 현실은 달랐다.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 아버지는 이미 늙었고 아버지의 인정을 받을 필요도 없어졌다. 자신은 이미 유능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오히려 노세한 아버지가 안쓰러울 때도 있었다. 최근에는 아버지가 작아지는 꿈도 꿨다. 장소는 아버지 집의 거실 이었다. 아버지의 소파에 작은 강아지가 앉아 있었다. 그런데 강아지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다. 소파는 강아지에게 눌리며 상대적으로 점점 작아졌다. 마침내 강아지는 거대한 황소처럼 커졌고 소파는 납작하게 찌그러졌다. 꿈속에 본 강아지는 휴였다. 아버지는 휴를 강아지라고 부를 때도 있었다. 아버지의 소파는 아버지를 상징했다. 휴는 무의식에서 자기가 커지면 상대적으로 아버지는 작아진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무의식에서 자기가 성장하는 것은 아버지를 파괴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었다. 합리적인 생각은 아니지만 무의식에서는 그렇게 믿고 있었다. 그건 죄송한 일이었다. 그리고 두려운 일이었다. 그래서 그는 더욱 아버지를 강하고 무서운 대상으로 보고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 현실의 아버지는 이제 더 이상 무서운 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의 아버지는 습관처럼 그를 채찍질 하고 있었다. 무의식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말이다. 휴는 휴가 사건을 통해 이렇게 자기의 행동과 대인 관계 특징을 이해하게 되었다. 30여 년 동안 자기 마음속에서 자기를 지배했던 아이의 감정을 분명히 보았다. 나와 만나는 동안에 특히 만남을 거절당한 지난 며칠 동안 몰려온 감정의 폭풍 속에서 그는 그렇게 마음속의 아이를 발견한 것이다. 그리고 아이를 발견하는 그 순간 그 아이로부터 해방된 것이다. 그날 밤부터 휴는 달라진 자신을 느꼈다. 오랜만에 아내와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편하고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었다. 나를 만드는 관계 엄마는 아이에게 온 세상 이다. 사람의 성격에 최초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는 어머니와의 관계이다. 어머니는 인격 성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어머니는 어린아이에게 온 세상 과 다름 없다. 이 시기에 어머니와 나눈 경험이 한인간 성격의 핵이 된다. 유아기 때 안전한 어머니의 품을 경험하고 자란 아이들은 세상에 대해 안심하고 그것이 인격의 기초가 되어 세상과 다른 사람들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한다. 반면 어머니의 보호를 받지 못한 아이는 생존의 위협 속에서 불안감을 키우게 되므로 어머니가 든든히 지켜준 아이와는 전혀 다른 심리적 환경 속에서 비뚤어진 성격으로 자라게 되는 것이다. 즉, 어머니의 보살핌을 잘 받고 자란 아이는 낙천적인 아이가 되지만 사랑받지 못한 아이는 비환적인 아이가 된다. 긍정적인 아이와 부정적인 아이 상황 한 한 아이에게 높은 산 그림을 보여주었다. 이 산을 넘으면 무엇이 있을까? 아이는 즐겁게 웃으며 대답했다. 예쁜 꽃밭이 있고요. 과수원도 있고요. 토끼와 사슴도 놀고 있을 거예요. 다른 아이에게 같은 산 그림을 보여주며 물었다. 이 산을 넘으면 무엇이 있을까? 아이는 두려움도 떨며 말했다. 절벽이 있어요. 떨어져 죽어요. 귀신이 나오고요. 해골바가지도 있어요.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는 세상과 미래에 대해 긍정적이고 희망적이다. 세상은 안전하고 아이가 살아볼 만한 무대이다. 그러나 천대받고 자란 아이는 세상이 두렵고 위험하다. 앞날을 생각하면 두려움이 엄습해올 뿐이다. 유학이 때 어머니가 우울증에 빠지거나 중병을 앓는다거나 집안이 어려워져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이를 제대로 돌봐주지 못하고 아이는 불안감을 가지고 성장하게 된다. 그렇게 성장한 아이는 세상의 세상의 호의적인 감정을 갖지 못하게 되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인간관계를 두려워하게 된다. 인간관계에서 정을 느끼지 못하고 남자관계가 복잡한 쥐양의 경우가 엄마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 전형적인 예이다. 쥐양은 스물 두 살이다. 그녀는 술과 마약 때문에 학교에서 제적을 당했고 남자관계가 복잡하다. 최근에 임신했으나 유산시켜 버렸다. 쥐양의 문제는 누구에게도 정을 느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녀는 어떤 사람과도 오래 사귀지 못한다.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어떤 남성과 깊은 관계에 빠졌다고 해요. 처음에는 좋지요. 흥분되고 기대도 되고요. 그러나 차츰 형식적인 관계가 되고 말아요.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해주어야 한다는 의무감이 쇠사슬처럼 저를 구속해요. 그때 저는 자유롭고 싶어져요. 그런 의무적인 관계를 벗어나고 싶고요. 어떻게 벗어나느냐고요? 사건을 만들어요. 상대방이 저에게 화를 내게 하죠. 그러면 저도 같이 화를 내고 헤어집니다. 헤어진 다음 느끼는 자유는 좋아요. 하지만 막상 그가 저를 떠나고 나면 저는 다시 견딜 수 없는 고독감 속에 빠지고 말아요. 쥐양은 혼자 있는 것을 못 견딘다.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도 인격의 힘인데 쥐양은 고독을 참지 못한다. 그래서 누군가 옆에 같이 있어줄 사람을 찾게 된다. 그러나 대인관계를 지속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으므로 친근한 관계는 곧 구속으로 느껴진다. 가까워질수록 상대방에게 먹혀버릴 것 같은 위협을 느낀다. 정상적인 남녀는 관계가 깊어질수록 만족감을 얻는데 쥐양은 오히려 위협을 느끼고 달아날 구실을 찾는다. 저에게 이상적인 관계는 두 달이에요. 그 정도면 구속받는 일이 없거든요. 두 달이 지나면 관계를 끝내버리는데 관계를 청산하고 나면 기분이 날아갈 듯 가벼워져요. 제가 딱 한 가지 신경 쓰는 것은 바꿀 수 있는 파트너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야 고독에 빠지지 않거든요. 쥐양에게 있어서 남자와의 사귐은 단지 고독을 해결하기 위한 일시적 방편에 불과하다. 쥐양은 또 이렇게 말한다. 제가 정말 복종하고 싶은 사람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쪽에서 저 같은 여자를 받아주지 않을 것 같아요. 쥐양은 자신감이 없다. 어느 곳에서 누구에게라도 떳떳이 자기를 주장할 수 있는 내적 확신이 없다. 그래서 더욱 불안하다. 자기 존재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상대에게 구속될까 봐 초조하다. 대인관계가 지속성이 없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상대방이 나를 싫다고 버리기 전에 내가 먼저 그를 버릴 구실을 찾는 것이다. 이렇듯 정이 깊이 들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어린 시절에서의 경험에서 찾을 수 있다. 정신분석 학자인 그린컨은 인생 초기의 모자관계에서 정을 느끼지 못했던 사람은 어른이 된 뒤에도 대인관계에서 정을 느끼지 못한다고 했다. 어머니 상을 찾아 헤매며 정을 그리워 하면서도 막상 친밀한 관계가 되면 격심한 불안과 위험을 느끼고 달아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는 고독감 때문에 아파한다. 그래서 헤어지고 다시 새로운 대상을 찾지만 정을 느끼지 못하고 또 헤어진다. 어머니 와 그런 정적 관계를 가져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남자 이 남자에서 저 남자에게로 옮겨다니는 것도 마음속의 아이가 어머니를 찾아 헤매고 다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슬픈 몸부림인 것이다. 인간의 인격발달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발달 과정 가운데 특정 시기를 중요시한다. 이 시기에 어떤 욕구에 충족이 안 되면 평생 그 욕구에 대한 굶주림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어린 시절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한 소년은 적어도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욕구에 있어서는 굶주린 상태로 살게 된다는 것이다. 어머니 아닌 다른 사람의 사랑으로 이 배고픔을 채우려 노력해보지만 실패를 거듭한다. 영원한 동화의 상징이 된 피터팬의 작가 제임스 M. 베리도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싶었으나 받지 못했던 그의 고통을 통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탄생시켰다. 다음은 동화 피터팬과 작가인 제임스 베리를 흥미롭게 해석한 정신과의사 김연한 원장의 글이다. 영국 런던에 살고 있는 웬디와 존 마이클에게 어느 날 밤 침실 창을 통해 피터팬이 날아 들어온다. 피터팬은 이들을 네버랜드로 데려간다. 네버랜드는 어린이들의 천국 아무도 늙지 않는 꿈의 나라였다. 그곳에서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행복한 생활을 즐기던 웬디와 존 마이클은 악당 후크 선장이 피터팬을 괴롭힌다는 사실을 알고는 피터팬을 돕기로 한다. 피터팬과 싸우다가 왼쪽 팔을 잃은 후크 선장은 복수의 귀를 엿보던 중 피터팬과 웬디의 사이를 질투하는 요정 팅커벨을 깨어 피터팬의 본거지를 알아낸다. 웬디와 피터팬 일행은 후크 선장의 배로 잡혀간다. 하지만 이들은 용감하게 후크 선장과 해적들을 무찌른다. 피터팬은 후크 선장의 배를 타고 웬디와 동생들을 다시 런던의 집으로 데려다 준다. 부루의 명작동화 피터팬의 줄거리이다. 동화의 주인공 피터팬은 어린이들의 천국 네버랜드에서 모험을 하며 사는 영원한 소년이다. 어른들의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어른 아이인 남성을 일컫는 피터팬 증후군 이란 용어는 이 동화 속 영원한 소년 피터팬에서 유래했다. 동화 피터팬이 탄생하게 된 배경에는 작가 베리가 겪은 어린 시절의 슬픈 경험이 있었다. 베리가 여섯 살 때의 일이다. 어머니가 가장 예뻐하던 둘째 형 데이비드가 스케이트 사고로 죽고 말았다. 이후 어머니는 깊은 슬픔에 빠진 나머지 다른 아이들은 안중에도 두지 않았다. 형의 죽음과 어머니의 사랑을 박탈당하는 이중의 상실이었다. 어린 베리는 종종 어둠 속에서 등을 돌린 채 슬피 흐느끼는 어머니를 지켜봐야만 했다. 어느 날 어머니의 방에 들어갔을 때였다. 어머니는 데이비드 너니? 라고 죽은 형의 이름을 불렀다. 베리가 저예요 라고 대답하자 그의 어머니는 등을 돌린 채 다시 울기 시작했다. 베리는 강한 분노와 좌절을 느꼈고 이후 어머니의 관심을 끌기 위해 죽은 형처럼 되려고 애를 썼다.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베리는 어머니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형이고 늘 형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어머니는 슬픔에 묻혀 어머니 역할을 거의 하지 못했다. 어쩌다 베리에게 자신의 어릴 때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는데 어머니가 여덟 살 때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그 후 어머니는 할아버지에게는 아내의 역할을 해드려야 했고 다섯 살 위의 오빠에게는 어머니의 역할을 해야 했다. 작가 베리는 그 이야기를 아주 좋아했다. 그 어린 소녀 엄마의 이미지는 베리가 쓰는 책의 중요한 소재가 되었다. 어머니의 관심을 끌고 어머니를 슬픔 속에서 구해내기 위해 노력했던 어린 베리는 어른이 어른이 된 후에도 죽은 형의 역할을 벗어던지지 못했다. 어른 베리는 행복하지 못했다. 왜소하고 우울하고 성적으로 무능한 어른이었다. 그럴수록 베리는 어머니의 웃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 어머니가 웃어야 그는 행복해질 수 있었다. 어머니에게 죽은 형을 데려다 주고 싶었다. 이러한 갈등이 피터팬이라는 동화를 만들게 했다. 피터팬은 죽지 않는 소년이다. 피터팬은 죽지 않는 데이비드 형이고 동시에 베리 자신이다. 베리가 어른이 된 후에도 어머니의 마음속에 있는 죽은 형 데이비드는 늘 13살의 소년이었다. 베리는 동화 속에서 그의 무의식에 있는 아이를 통해 엄마 형은 죽지 않았어요.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그러니 이제 그만 슬퍼하시고 저를 사랑해 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듯하다. 어른이 아니라 영원히 어머니의 사랑을 받는 소년이 되고 싶은 작가 베리가 베리 피터 데이비드를 만들어낸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동화 속에서 엄마를 차지한다. 작은 소녀 엄마인 웬디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죽은 형 데이비드가 늘 가족의 밖에서 맴돌아야 했듯이 피터팬 역시 가족의 창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는 가족과 합칠 수 없는 존재로 그려져 있다. 작가 베리는 아이가 없었으며 가정생활에도 안주하지 못했다. 여섯 살 난 어린 소년이 형을 잃고 슬픔 속에 파묻힌 어머니로부터 감정적으로 버려지는 경험을 한다는 것은 그리고 자기가 어머니에게 잃어버린 형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다. 이러한 이중의 상실을 애도하는 과정에서 베리는 다시는 버림받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려고 애썼다. 그는 어른이 되는 대신 영원히 자라지 않는 어린 소년으로 남아 무능한 어른들을 물리치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불멸의 존재가 되기를 원했던 것 같다. 그럼으로써 형의 죽음을 부정할 수 있었고 어머니의 사랑을 되찾으려고 했다.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을까 마는 우울증에 빠진 어머니 변덕이 심하고 신경질적인 어머니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어머니 정신병적인 어머니 등 정신적으로 어머니가 되기에는 아직 미숙한 어머니가 문제이다. 이런 어머니는 자식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주지 못한다. 자기의 기분에 따라 잘해주다가도 혹독한 태도로 돌변한다. 자기 문제에 빠져서 자식과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갖지 못하는 것이다. 이때 어린아이는 두려움과 소외감을 느끼고 인격 내부에 결함을 갖게 된다. 사랑의 관계를 그리워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서 살도록 지으셨다. 그리고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식들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갖는다. 그러나 비정상적인 어머니는 자식을 성격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람으로 만든다. 자식은 어린 시절에 형성된 공허감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헤어나질 못한다. 쥐양의 경우 술, 마약, 복잡한 남자관계 등은 심리적 공허감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성격적 결함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좋은 직업을 가질 수도 있다. 하지만 성공도 내적인 공허감을 극복하는 수단일 뿐 자체가 주는 만족감은 없다. 원인 모를 긴장 과 불안 이 있고 마음은 늘 누군가를 미워하며 내적인 분노가 화산처럼 끓고 있다. 이 분노는 시시때때로 밖으로 터져나와 대인관계를 위협한다. 이런 사람들은 정신분석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먼저 파악해야 행복해질 수 있다. 그리고 어머니들은 이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 여유있는 마음을 가지고 자식을 키워야 한다. 자식의 마음을 살필 여유도 없이 바쁘기만 한 어머니들은 나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바쁜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이렇게 시작되는 노래 아시나요? 시인과 촌장이 부른 가시나무의 첫 가사인데요. 노래 가사처럼 내 안엔 무의식 속에 다양한 내가 존재합니다. 나의 이 또 다른 나를 용기내서 만나고 이해하고 그로 인해 지금의 나를 설명할 수 있다면 우리는 자유롭고 편안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끊임없는 자기성찰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후 любим 띠 띠